아, 깜짝이야. 아, 엄마 노크. 야, 고필수. 너 방금 저 문감빵 아가씨 방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 새벽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아, 지영 씨가 많이 아파서 약도 사주고 밤새 좀 돌봐줬어. 어? 어제 촬영장에서 지영 씨가 쓰러졌거든. 내가 책임자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. 밤새 열도 많이 나고 힘들어하길래 내가 죽도 좀 끓여주고 그랬는데. 아니, 그러면 너 거기서 밤을 샌 거야? 그 아가씨랑 단둘이서? 엄마, 무슨 말을 그렇게 요상하게 해. 내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. 아니, 그 아가씨가 아프면 나나 네 고마한테 말해야지 네가 왜 거기서 밤을 새해? 누가 보면 어쩌려고. 그리고 너, 그 아가씨가 너 이상한 남자를 오해하면 어쩔래? 얘가, 얘가. 아,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겁도 없이 여자 혼자 사는 방을 함부로 막 들어가냐고. 엄마,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런 거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너 정말 아니야? 너 정말 그 아가씨랑 아무 사이 아니야? 아, 무슨 사이긴. 그런 거 아니야. 진짜 아니야? 어. 그럼 너 왜 매일 그 아가씨랑 같이 출퇴근하니? 뭐?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너랑 저 아가씨랑 사귀냐고 물어. 아니, 네가 왜 저 아가씨를 매일 태우고 출퇴근하냐고. 아, 엄마.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같은 집에 사는데 나 혼자 덜렁 차 타고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. 아, 그래서 같이 타고 다니는 거야. 다녀올게. 아니, 너 앞으로 저 아가씨 태우고 출퇴근하지 마. 어? 같이 하지 마. 남들이 울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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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 봐라. 저, 어? 저 필승이 저놈. 저 대답도 안 하고 나가는 거 봐. 야,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래니? 에미야, 이거 보통진 아니다. 너 손 놓고 있다가 아주 큰일 나겠어, 이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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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야. 얘, 얘, 얘. 에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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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필승이 단 놀이 똑바로 해야 돼. 와, 이거 진짜 보통일 아니다. 어? 이 새벽에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들랑거리고. 아이고, 내 저, 아이고, 저 내가 아주 촌년이라고 무시했던 저게. 아주 저게 앙큼하네. 얌전한 고양이 붓도망에 먼저 올라간다고. 에미야. 너 손 놓고 있다가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돼요. 너, 내 말, 내 말 명심이야, 에미야. 어? 어? 와아. 감사합니다.